자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제목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파트 소재로 알려드릴게요 뭐 그건 알았어 알았어 제이홉 윈스 제이홉 점 제이홉 파트 2 제가? 뭐야 이거 알려드리기 시작하는거야 아 그 힘쓰게 윤기 파트 뭐야 아 그 이상한 꼬마 숨쉬는 노래인데 안돼 숨쉬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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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는 노래인데 아니야 숨쉬는 노래 야 이거 저한테 맞추기 싫다고 했는데? 자 자 니가 맞출 수 있어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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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온이 쏫 그냥 취해 파트 디온이 쏫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등줄 쏫 꺄아 이상하지 그래 너의 제목이 뭐였지? 아니 하지마 왜 그래? 전화했어 전화해 아니야 약속해 제이홉 제목이 제목이 내가 제목을 몰라 제목이 뭐야 제목을 몰라 제목을 몰라 모르는데 제목 뭐지? 아니야 아니야 에어프레임 아니야 뱁셋 아니야 뱁셋 플라이 윙즈 아니 코끼리가 나 아니야 코끼리가 나 이게 뭐야 코끼리야 아니야 아니라고 코끼리잖아 코끼리가 코끼리가 코끼리 낫았어 코끼리 어떻게 날아 이게 문으로 있다고? 형 아까부터 표현을 너무 못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형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고양이 에벌레 에벌레 에벌레가 에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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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여기 콜 먹잖아 소장 꾸준히 해냈어요 소장 꾸준히 해냈어요 소장 꾸준히 해냈어요 아 그리 꾸먹는 거였어? 굳이 이거를 소장 꾸준히 해냈어 꿀짱이네 진짜 이거 포르플라이 가상 아 진짜 포르플라이 제형 정답 아 이제 앞에다 내게 약속해 아 그래서 이걸 했다 아 쉽지 않은데 아 쉽지 않은데 제목본 제목 몰라요? 제목 몰라요? 모르는 제목이에요? 자 이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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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작은 거 들어야지 아 김성진 김성진 봄날 오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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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성진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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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을 떨어낸 자 틈퍽 봄날 베리 Пол ох 아 이거 الله 뭔지 알았다 아 интересно 우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무 점이 없었어요 정답 제목부터 제목 자 사랑 사랑이 사랑하다가 맞ź 막 이거 맞 singing 태블릿 PC 같지 않아 태블릿 PC 뭐지 뭐지 누 Cage money 별blesπ aware 여기 맛집인데 좋아요 이거 맞아요 좋아요 러브메이지 러브메이지 맞췄죠 뭐해 러브메이지 나 어떻게 할거야 우리만 믿어야 해 두 손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찾으면 되나요? 진짜 맛있다 러브메이지 두 손 모아야 해 두 손 모아야 해 어? 틀려야 해 다시 빨리 하면 돼 자 T-HO 러브메이지 두 손 놓치면 안 돼 오케이 니가 불렀다 니가 불렀다 자 갑시다 보이세요 지민 제가 못하여 어 그냥 뭐가 있어 홈이야? TV 이상 TV 어 들어왔어 저기요 오케이 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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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형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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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바로 텔레파티야? 이게 바로 텔레파티야? 말아라 해도 안 해도 안 Bitch 나도 안 봤어 나 진짜 안 봤어 lli Ep 진짜 웃기다 이거 이게 뭐지? apolog을 하는rodu swap 진정해 방탄 진정해 봐! 진정해 봐! 저게 뭐지? 너무 조그만한데 얘가? 개미 나오는 거야? 러스트! 개미들일까 알고 있어! 김도게! 어디로 가는 개미를 본 적 있어? 개미를 봤어요? 심지어 내 파트야! 아 재밌게 해! 개미를 본 적 있어! 단 한 번의 길을 찾는 건 없어! 땡! 제이 형! 어디로 가는... 제목은? 개미를 본 적 있어! 단 한 번의 길을 찾는 법이 없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나 내 파트인데! 아 진짜... 아 진짜... 제이 형! 난 강해! 베스트 오미! 아니 그렇게... 아! 제이 형 그 한국맨! 아! 제이 형! 아! 아! 거짓말...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이런 게 방탄 스타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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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오케이! 왜 이걸 이거로 표현하는 건 뭐냐? 왠지! 오케이! 아! 자! 하... 하... 편하지는... 자, 저거 좀 갈게요! 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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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원이 잘 끓인 것 같아? 제이 형! 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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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동쪽만 내가 해결해줄게! 동쪽만 내가 해결해줄게! 동쪽만 그냥 다닐게! 이렇게! 나와! 멈췄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끼던 순간들이 딱! 아니야! 그거는... 갑자기 왜 끄쳐가요? 컴온, 컴온, 컴온! 나곤에! 아! 제이 형!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아! 와! 아! 어! 김성태! 아, 제이 형! 김성태! 나곤!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달릴 필요 없어! 오! 아니 근데... 음이 좀 이상하잖아! 제이 형! 제이 형! 넘어가! 넘어가! 제이 형! 제이 형! 맞았어! 맞았어! 갑자기 음이 왜 나와! 왜 랩 파티를 하는 랩이야! 음을 지적하는 거야! 오케이! 자! 차려! 엉덩이! 엉덩이로 이루고 있을게! 아! 이거 어떻게 몸을 표현해! 뭐하더라 뭐하더라? 제목이야! 이건 그만 있잖아! 제목! 제목! 오! 아! 제이 형! 둘 셋! 둘 셋! 둘 셋! 아! 이걸 어떻게 몸을 표현해! 아! 일상사각! 너무 편할 수 있지! 여기서 터지 마세요! 오늘 올라갔어! 이거 왜 미치지? 자! 134445!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너도 나의 빛이었는데! 오! 맞아요! 뭐라고 타지 말해 봐! 나는... 랩 파슨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빛이었는데! 빛이었는데? 한 글자 그렸어요! 나에겐... 너에겐 이름이 없구나! 제목 말해야 돼! 나고아! 아니! 134445! 134445! 134445! 134445! 왜? 왜? 나의 빛이 없구나! 나도 너의 빛이었는데! 와! 야! 이거는 진짜 어려워! 랩 파트 나오면 진지 아니고 어려워! 형 표정 보고! 아! 이거 랩이구나! 제목을 이렇게 올리지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케이! 정우야 마지막이야! 내가 왜 이런 거 막을리냐! 셋! 넌 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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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간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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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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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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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펄 같아? 저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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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의 별! 나는 고개 속여! 아! 계속해! 펄! 잠깐만! 펄! 아! 뭐야! 맞춤가 아니야? 펄! 아! 그냥 기울줄게! 아! 난 그대만의 별! 가장 빛날아... 아! 시기에 가장... 빛날... 빛날... 벅! 시기하네! 시기하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는 별 가장 빛낼 시간인 것 같아요. 맥스고. 잘하겠네.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정선